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제발! 꽤 심각하네 이기면 그 자리 제 자리 지킬 수 있겠는데 게임 넘어질게 이겨줄게 15년 언제 하네?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왜요? 아 진짜 아니 다 혼자 왜 이걸 하고 있냐고 또 왜 이거만 빠져요 나랑 민아 내가 역할게 어떻게 그를 그 여체를 만날 수가 있어 나도 같이 웃고 싶다고 오우 하이파라 처음으로 가 자 이렇게 다 쉽다고 하이파라 아 그래 여기 다 웃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? 아 그래 돼 아 오케이 레츠 오케이 뱅랑하네 이게 어? 우리 지금 시크맨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자신만 개인기 한 가지 아이씨 자신만 아는 똑같지 않은 개인기여도 멤버가 맞추면 인정 그러니까 개인기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이걸 했을 때 똑같지 않아도 재밌으면 인정하면 나도 아아 우리 웃겨 멤버가 맞추면 아 맞추면 아이씨 무인도 조용히 해주세요 아 싫어요 유인아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유인아 아아 정답 언니네 이러는 성공인거잖아 아이고 왜 맞춤 이러는 성공인거야 미안 내가 선영관이 맞추고 싶었나봐 자 저 갑니다 언니 봐 어 뭐야 뭐야 나 이기고 있어 오케이 가동칸 어 어딨어? 아 여기에요 1 2 3 4 5 우리랑 같은 칸이요 이거 하면 같은 칸으로 오는겁니다 네 다음 자기 차례까지 뮤지컬로 해야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옮겨주시고 갑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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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5 제발 용선언니 시작해라 알았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모니카 꺼내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흥 참기 다른 멤버들은 춤사위 보여주기 1분 또 이거 다른 멤버들은 1분 또 1분 또 좀 조금이라도 들썩이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들썩이면 안 돼요 입꼬리도 입꼬리도 머리카락도 흔들리라선 안 돼요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어 아 아니 언니 오케이 아 뭐야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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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노래 아 오 이거 뭐야 웅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와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 와 이거 진짜 힘들어 와 이거 와 이거 이제 안 해도 돼 진아 세 칸 똑같습니다 엉덩이로 단어 쓰고 같은 편이 맞추기 와 진짜 나도 힘들었다 진짜 너무 딱 춤추고 싶은 노래들만 나왔어 엉덩이로 단어 쓰고 같은 편이 맞추기 너가 맞추기 아 잠깐만 그럼 우리가 단어를 줄게요 야 어떻게 해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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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때? 내가 지금 손을 줄게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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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지 아 아 아 네 가세요 자 한 번이에요 글자 한 번입니다 시작 왜 놓쳤어 아재씨 표정 봐 아재씨 표정 읽었습니다 아재씨 표정 읽었어요 봤어요? 몇 글자인지 말했는데 아 안돼요 안돼요 아 안돼요 제발 어 그래 두 글자 야 잠깐만 차 내 타락 뭔데? 아니 만족에 차 뭔데? 촛불 아 아 아 너 너무 그렇게 했어 봐봐 처음 처음 시읗을 봤어 나는 근데 밑에를 더 이렇게 내렸어 아 나는 이렇게 족발이라고? 이렇게 그럼 이렇게 시작해도 되잖아 얘들아 아 아 난 또 잘못 알아라 난 족발이라고 하네 아 그래서 촛불이 아 아 우와 서비스 네 4 4 4 1 2 3 4 22 3 2 3 3 3 2 3 와 이거 어렵다 어서 오세요 호 어서 오세요 호 어렵다 이거 이거 너만 아 아 일단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런거 하자 나는 진짜 미친 변태다 이런거 미쳤다? 너무 변태다 대답해야지 어 네 네 미친 변태다 아 네 미친 변태다 너무 미쳤다 미쳤다 맞는거에요? 아 미친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만약에 참으면 참아도 인정 참아도 인정 그럼 이거 버튼으로 2개 2개 남아 아 솔직히 여기서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아니야 잘났다 노 오케이 내가 아주 잘났다 노 그냥 메버즈로 쓰레기랑 노 노 무서워 예 오 오케이 3명까지 챙겨가실 것 아니 아니 처음에만 20박소리를 찰러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생각에 많다 여기 다 포함해서 정소리를 내려치고 싶은 사람이 없다 ? 있다? 없다? 무슨 소리를 해? 없다!! 불가피하고 싶다? 없다! 없어요 그 사람 싫다 없다 없다 영원히 보고 싶지 않다? 없다 오 자 통각! 우리 네 칸 12월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나 나 이거 방구야 자! 다음! 다음 누구죠? 벨어 오! 잘하자 오케이. 눈 가리고 멤버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누구인지 맞추기. 가능. 락가능. 아! 아니지. 화상을 뭔지 보여줘. 알았어요. 자. 저 손 잘했던 거 됐습니다. 아 그리고 그냥 양심적으로 눈을 감자. 그래. 이거 대신 쓰고 저기 벽 다섯 번 부딪혀주세요. 알았어. 먼저 알지. 그리고 또 가. 그렇지. 잡을 겁니다. 와 이거 너무. 자. 여기 만져봐. 아 이제 좀 안 보여. 빨리 여기 한 번 만져보려니까. 아 이거 보여. 보여. 너무 튀어나와. 아 이거 한 부위로. 어 한 부위로. 나 진짜 믿어도 돼. 나 진짜 안 떠. 자 한 개요. 아 손. 내가 손을 이렇게 해줄게. 응. 그래서 이렇게 할게. 자. 누구부터. 진짜 많이. 시작. 2번. 3번. 3번 갈게요. 1, 2, 3 맞춰보세요. 1번 휘인이 팔. 2번. 2번 별이 언니 팔. 3번. 3번 용서 언니 팔. 땡. 틀렸습니다. 왜 너 내 팔 만질 때 오냐? 털 만져졌어? 진짜. 아니 만져만. 아 잠깐만. 근데 언니 팔이 물렁물렁한데? 어. 어머. 언니 팔이 물렁하네? 아 언니 팔떡이구나. 그거만. 아쉽습니다. 아쉽게 됐어요. 언니. 자. 1, 2, 3 나오면 끝난 거예요. 아. 아. 잘 봤어요. 자 이제. 감사합니다. 아. 포스트잇 많이 떼기. 얼굴에만 포스트잇은 10장 붙여주세요. 아니. 좋으세요. 아니. 아니 왜. 아니 왜. 재밌지 않골라. 더 재밌게 하죠. 아니. 살리고요. 살리고. 아. 꼽아서 뭐 하는 거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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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같아. 아니야. 쉬워. 이 언니 가능해. 아. 야. 아니다. 약간 이건 보림. 저기요. 거미야. 거미야. 이건 너무 힘들 거 같고. 아이. 넌 베스트가 뭐야? 아이 참. 나 아직까지는 이거. 이거 아니면 이거 하자. 그래. 자. 정해주세요. 아. 뭐야. 무무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게 유명한 짤 만들어주기. 아. 짤 만들어주기야. 어. 오케이 오케이. 유용한 짤 어떤 거.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. 어떤. 어떤 류. 어떤 유용한 짤. 아. 아. 이거 상상도 못한 정체. 저거 너무 쉬워. 아. 저게 어떻게 하는 거야. 오. 진짜. 아. 너무 쉬워. 그냥 6개 다 하죠. 아니야. 형이 왜 거기서 나와. 형이 왜 거기서 나와. 다른 거예요. 아. 김을 또 먹어야 돼요. 아. 김까지. 저렇게 먹어줘야 돼요. 아. 오케이. 정가 됐고요. 어떤 걸 드릴까. 아. 그 말 주먹는데. 어떤 걸 드릴까. 이 말인데. 정가 됐는데. 정가 됐는데. 정가 됐는데. 정가 됐는데. 언니가 뒤에 있어요. 어떤 걸 드릴까. 조성아. 이거 좀 도와 드릴까. 조성아.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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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의 금이 있어 자 끝났습니다 언니 언니 팀의 승리 어 언니 승리 뭐가 어떻게? 한 번 보세요 아 축하 네 축하해요 잘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웃음을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니 팀의 승리 아 너무 아파 와 이 팀이 재래연님 같은데? 자 만무가 볼 만무가 볼 이렇게 해서 언니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 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